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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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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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착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좁은 문 곁에 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넓은 길로 쳐넣습니다. 이게 거짓은 이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가 넓은 길입니까? 주여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넓은 길이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순종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각오하고 좁은 길을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 옆에 서서 끓은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꼬셔내가지고 그들의 김을 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오염시켜서 넓은 길로 쳐넣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직접 간접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구원 받는다.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하라. 모두가 순종을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말씀에다가 물을 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도전해서 제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소위 그런 중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유 한자는 보기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이고 이 약한 세상에서 사람 조그만 약한 것처럼 보이면 막 짓밟아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해가지고 살 수 있나 그저 성경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하셔 그러나 세상은 세상대로 좀 살아야지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도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 적당히 듣고 새기면 돼 이 물 타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 그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기독교 이상론이지 우리가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그저 사는 것보다 죽는 쪽이 더 행복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당히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 타는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느니라 아이고 뭐 성경은 항상 그런 말씀하지만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서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 한 곳만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볼 필요 없이 골고루 봐야 돼 그래 놓고는 그저 손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즐기고 그저 인생 재밌게 보내는 데다가 모든 정력을 다 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물 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은 얻는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죄사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뭘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그리고 선행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그거는 해치는 거야 복음과 충돌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너무 주장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사람이 천하에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좀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로부터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밤낮없이 기도한다고 성경 끼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열심히 주여주여 하는데도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가 집안에서 냄새 피고 교회 안에서 걸림돌 되는 사람들 그 인격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정말 무서운 해를 받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 닮아갈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기독교의 진리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믿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깜짝이 놓고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미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참믿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수원에 가서 봄에 한참 파릇파릇한 잎이 막 날 때 아니면 꽃이 필 때 쳐다보고 야 이 사과나무 정말 질이 좋은 사과나무구나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장담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나무의 모양이 참 보기에 탐스럽게 생겨도 꽃이 정말 봉우리 봉우리 마다 너무 아름답게 피어도 그것 가지고 이것이 질이 좋은 사과나무인지 질이 나쁜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결국은 가을에 가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하나 따서 딱 먹어보고 와 이거 당도가 대단하구나 아 이거 정말 질 좋은 사과나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믿음인지 거짓믿음인지 얼른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를 봐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은 실제적이요 외적이요 그러므로 판단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 딱 보고 아 저 사람 믿음 진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면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순종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고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게 믿기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도록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떼놓으면 안 돼요 야구보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보석에 가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저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냐 하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정케 되었느니라 또 26절에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것이냐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관계 얼마나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보석의 이와 같은 말씀은 믿음으로만 구워넣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충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좋아합니다 충돌이 아니고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 재미없죠? 좀 재미있게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듣기도 좋은데 내용도 아주 딱딱한데다가 옥 목사님 얼굴에 노기를 띄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힘들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워넣는다는 말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구보석의 말씀이 충돌이 아니에요 보완이에요 좋아해요 자 보세요 야구보석에 보면 막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라고 강조 많이 해요 그러면 야구보가 지금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잘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하면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뭐 대단한 것을 행하라고 할 것 같이 생각되는데 막상 야구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보면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믿는다는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하느니라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일 줄 몰라가지고 이 사람 상처 주고 가끔 거짓말도 잘하고 가는 데마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요란을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찌꺼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떠들고 주여 주여 한다면 뒷집에 개도 강아지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도 실천을 못해가지고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환란 중에 돌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고아나 가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참 빠듯한 생활에서도 떼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판국인데 입으로 주여 주여하는 사람이 글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 보면서 도와줄 줄 모르고 그냥 얼굴 싹 돌려요 그래놓고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누가 믿음이라고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구보는 또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뭐 뭐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합니다 사회생활하면 온통 세상의 구중물이 막 그냥 우리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뭐 무서운 탕류가 그냥 막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요사에 보면은 이거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하면은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요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저 뒤에 따라오는 목사들 고생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라나면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딸내미같이 시집가가지고 고생한다 예 그만 살아 뭐 요사의 세상에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 지금 아직 나이 젊을 때 이혼하면 또 좋은 남자 얻을 수 있어 내가 그거 위해 기도할게 그만 살아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새 속으로 그냥 생각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놓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런 식으로 세상에 물들어가면서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야금원은 또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구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아주 참 갓비싼 보석으로 장막 줄줄 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 아마 그랬나봐요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허리를 굽실굽실하면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좀 냄새나고 좀 남노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보면 저 뒤로 인도해가지고 기둥 뒤에 저 어쩌다가 한자리 남아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랬나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으로 주여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안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 야거보가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행하는 일이 굉장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야거보소 다 읽어보니 그렇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정도도 실천을 못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요 순종이 따르지 않냐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이면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시키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정답만 알면 정답만 알면 제대로 배운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교회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냐는 교회 문화에 오래 젖어왔습니다 정답만 알면 그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이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해주는 교회 문화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문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내가 얻은 진리의 정보는 정보는 나의 삶으로 그대로 같이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정보인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정보가 틀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것은 벌써 순종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님께서 이것은 안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트로이성을 함락시킨 목마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와서 감탄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참 낯부끄러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데니슬레인과 같은 사람은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을 드나들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국 교회에 참 장점이 두 가지 있다 뜨거운 기도 그 다음에 헌신 그것은 내가 인정해준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어있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 말을 바꾸면요 이 말을 바꾸면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순종 안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들을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사야서 1장을 가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요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무엇이 따라가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는다 믿는다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 믿음의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나의 군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 본 해퍼가 말한 것처럼 따라하세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산상수원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니 나같이 하루살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가지 알아두세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제 마음대로 욕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는 예수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마지막에 영생이 있는 길이요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히 하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황폐해야 됩니까 왜 침치해집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참 아름다운 자미입니다 그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믿음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정말로 참 화해하기 어렵고 마음을 열기 어려운 식구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죠 어떤 때는 아마 원수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 자매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좀 시적으로 써서 약간 듣는 분들은 좀 핵심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할게요 목사님 요즘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 정도면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용서하는 마음 속에 그동안 미워하던 그분에 대해 잊고 살았던 감사를 생각하도록 하셨고 그분을 위해 가슴 찢어질 듯한 애틋한 사랑으로 축복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에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워하던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봤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하신 설교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은 서로 위로하는 것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 사랑은 서로 인내하는 것 사랑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신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요 이렇게 잘 배워 제 생활 속에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부끄럽지만 이 변화된 마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은혜의 파도가 그 마음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 느끼지 못하던 감사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기쁨이 샘처럼 속고 그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늘을 향해 날개지듯이 올라가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야므로 오히려 우리는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몽땅 무너뜨리고 주저앉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처럼 힘들어 보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파도가 우리 안에 밀려들어 우리를 새 사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두십시오 잘 알아두십시오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은 순종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신앙생활의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은 어디 있어요? 행복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요 예수님의 엄숙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사는 행복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작은 예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하여 순종하는 삶에 이르도록까지 교훈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말씀 배웠습니다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좋은 나무일진데 좋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써 보다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